자, 두훈이 통문장 전번에 중간에 가서 못했어요. 네. 오늘. 예. 하면 돼요. 어, 시험지는 쌤 줄 거. 왔다 갔다 귀찮네. 잠깐만, 금방 매기고. 셰어, 칩, 쉐프, 셰어, 펀, 펀, 트리, 포토, 퍼펙트. 오, 회원이 항상 퍼펙트. 굿샵. 자, 두훈이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중에.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중에. 그래서 비동차. 그렇지. There is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플러츠가 제일 아저. 그렇죠. 하나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요. 그렇죠. 오케이.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인사이더 트레인이란 대답은 어디에서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니?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였다? 어디에서 where? where? people can't kiss. people can't kiss. in 위스콘신. in 위스콘신. 하면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다니까. 아, 누가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 누가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 아, where can people can't kiss. 오케이. 전번에 지난 시간에도 이거 얘기했다, 이 똥강아지야. 네. 이래야지. 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질문 속에 애가 또 나옵니까? 어깨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거 중에서 누가 다 비동사지 그치? 양념식 캔이요 정신 차려라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인 웨스트 버지니아 유 스멜 라이크 어니언스 그쵸? 뭐라고요? 인 웨스트 버지니아 유 스멜 라이크 어니언스 오케이 그러면 어니언스란 대답 듣고 싶어? 어니언스는? 무언? 뭐? 그쵸 얘는 별 필요 없으니까 없애줘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 그쵸 음...무엇 무언 나는 냄새가 나니 오케이 그래서 넌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너 무슨 냄새나? 너 뭐 같은 냄새나? 라고 묻고 싶은거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냐? 동원아 어 계속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너 뭐 모르고 있는거야 지금 너는 냄새에 아유 라이크는 좋아하다 하다씨 아 아 라이크가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동원아 아니요 너와 같은이요 어떤 짓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너는 지금 같은 어떤 짓 누가다 냄새가 나다 너는 냄새 난다 아냐 지금 누가다? 네 너는 냄새난다 네 어 스멜 뜻이 뭐야? 스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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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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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나는 이야 아 냄새나는 스멜의 뜻 너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스멜은 냄새 냄새를 맡다 냄새가 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야 네 여기선 그중에 무슨 뜻이야 냄새가 나다 그러면 무슨 씨야 하다 씨요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 씨도요 그러면 뭐라고 먹겠어 네 너가 아니고 나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나 너는 냄새가 나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계속 너 공부 똑바로 하나도 안 하고 왔어 너는 응 유고우는 무슨 뜻이야? 유고우요 응 유고우 너는 가자 그럼 유 돈고우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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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는 좋아 그럼 유 돈트 라이크는 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유고우는 유고우는 너는 간다 유 돈고우는 너는 가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게 너는 학교에 안 간다야 가서는 안 된다야 그럼 뭐겠어 응 아 네 참 안 된다 아 뭐라고 뭐라고 형님 님이 여기서 궁금한건 뭐냐면요 그래서 라는 말이 뭐 대신 왔죠 소 너 아 너는 너는 너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양파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너는 학교를 가선 안 된다 너는 학교를 가선 안 된다 너는 너는 학교를 가선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왜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가 만들어져요 뭐하는 우리말로는 뭐가 만들어져요 아 왜 나는 가서는 안 되는 학교를 됐습니까 예 줄였으면 뭐가 돼요 시즌 시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왜 학교 가서는 안 됩니까 라는 영어 표현 해볼까요 시즌 왜 뭐 왜 왜 왜 왜 왜 왜 Why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 캘리포니아 인 캘리포니아 인 캘리포니아 오케이 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욕조소개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있다 욕조소개 너는 있다 욕조소개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내가 어디 있게 라고 묻고 싶으면 왜 내가 어디 있게 라고 묻고 싶으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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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한다 B동사에 두 가지 뜻은 뭐가 있다? 여기서는 뭐?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You should not equal this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묻는 말 그래서라는 말이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는 Because you are in a better Because you are in a better So Because you are in a bett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왜는 아까 해봤으니까 이번엔 하지 말자 그치 I eat Oranges Why should I eat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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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무엇 그러면 우리말론 어떤 질문을 만들어줘 무엇을 먹으면 내가 먹어서 저는 안되나요 과 될 거고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id I eat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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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서나 안되나요 What You would I eat Where You would I What I eat Because You are in a better Because I am in a better Because I am in a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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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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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I e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Why입니까 이게 What shouldn't I eat Because I am Because I am in a better Because I am in a better What I am in a better What I eat Because I am in a better What I eat Because I am in a better 오케이 좋았어요 자 계속했어 다음 표현 In In Florida In In Florida We are We are wearing A streaming Suit She's turning S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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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다 끊겨. 뭐라고 물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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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뭐 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중에 비강사 아래요 엠도 있지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글쎄 알겠습니까? 난 뭣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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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래? 그래서... 뭐 되십었다고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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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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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미포한테 업키퍼는 여섯 가지 지은 중에... 궁금해. 아 이거? 이거만 궁금해? 난 이게 궁금한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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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이럽니까? 아... 어디... 어디에서 내가 노래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 네.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겠죠? 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왜 취든 나이, 취든 아이, 낫, 싱? 취든, 취든 태에 낫 들어있다. 취든 아이 싱?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복화해야돼, 복화. 복화 5번. 복화 5번. 어, VM 1-0은 5번. 누가 다 만드는 것 중에서 낭념시수도요 했더니 잘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이거를 이거로 하는 걸 계속 안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너는 냄새난다 너 내 역하나 양파 같은 양파 같은 양파 같은 무슨 무슨 왜 왜 생 opinion oya 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I... Where do I... Where do I... Why... Do... Where do I... Where do I... What? 근데 자꾸 너 이상한 말을 하는 거 같다 영어로 할 때 왜 자꾸 why라고 그래? What? 왜 자꾸 너 이상한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 What do I... What do I... What... What... What do... What do I...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이렇게 했더니? 내 생략은 오니야. 이번에 별로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아. 임종원 씨. 수기 시험 잘 치세요. 네. 선생님.